헐 대박 우리나라 축자라 1등 새벽의 축구 전문가네 우리 페노님에게 멋진 말을 해주셨으니까 책임 드릴게요 오늘은 근데 약간 좀 뭐가 좀 화가 나셨다고 스포츠 기사란에 보면 계속 올라오더라구요 뭐가 하나 올라왔다? 라리가와 관련해서 라리가 라기보다는 유망주 순위 이건가요? 그쵸 근데 화가 나신건? 이강인이 2001년생 25인 유망주 순위에 없더라 25명까지 됐는데 없어요? 근데 쿠보가 11등에 있더라 걔 못 뛰잖아요 쟤 거의 초코로만 뛰잖아요 근데 쿠보가 제 11등이거든요 10등까지만 잘라긴 했는데 되게 소심하게 복수하시네요 지난해에는 여기서 선정한게 이강인이 또 많이 9위였나 이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예 없다 막 이러면서 이강인이 뭐 유망주일 뿐이지 않았나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국내에도 이제 조회수를 위한 기사들 많죠 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주 훌륭한 기사거리거든요 그쵸 그쵸 이거는 어쨌든 수치화가 나오잖아 매우 선명해 순위가 나오면 그래가지고 뭔가를 응용해서 쓸만한건 한국무진 많아요 근데 여기 이제 CIS라는 곳이 피파의 후원을 받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순위를 매기는 데이터 네 그런 곳인데 지난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제 여기서 데이터가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선수가 이제 잠재적인 가치를 다 했을 때 레시포드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는 반영이 안됐겠네 그러면 또 그쵸 매우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쿠버는 요즘에 이제 못 나오잖아요 팀 또 재임대 간 다음에는 거의 뭐 초코로만 좀 뛰고 맞죠 맞죠 이강인은 최근에 발렌시아에서 이제 거의 선발로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사실 여기가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통계가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게 있겠네 이 그러면 이 선정의 문제는 저런게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평가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크게 보면 정량적 평가라는 게 있고 정성적 평가라는 게 있어요 정량적 평가는 말 그대로 그냥 숫자 뭐 예를 들어서 선수를 평가하는데 정량적 평가로 해버리면 이런 거예요 몇 경기 출전 몇 골 몇 도움 뭐 수비 수면 뭐 수비 뭐 태클 성공 몇 번 인터세트 몇 번 이렇게 숫자로만 평가하는 걸 정량적 평가라고 하고 근데 모든 걸 다 숫자로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뭐 회사에서 일을 해 그러면 너 얼마 벌어왔어 라고 하는 거로만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양한 방식들 그러면 이 사람의 가치 회사원으로서 저 선수가 선수로서의 가치 수많은 가치들이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좀 빠졌는데 어쨌든 납득은 좀 내기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강인이 이제 라리가에서 손꼽히는 유망주인데 이렇게 빠지기엔 좀 아쉽다 좀 아까는 아쉽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냥 빡치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방송 켜지니까 아쉽다 아쉽다로 정리해? 좋지 않다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막 미친 지금 막 방송 켜지니까 아 좀 아쉬워서 저희가 정리를 다시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라리가에서 유망주 어떤 유망주들이 있나 네 네 좀 살펴보면서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이강인도 이제 손꼽히는 유망주 중 한 명이다 음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마디 요약하면 이런 건가요? 어 아이 빡쳐서 내가 뽑아봤습니다 이런 건가요? 그쵸 라리가 유망주 첫번째가 브라이언 힐 오 예예예 이 선수가 요즘 굉장히 잘하고 있죠 이 선수는 현재는 세비아 아니 에이바루 소속인데 세비아에서 임대일을 가있는 선수고 근데 이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입니다 음 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통 이제 트렌드가 왼쪽에 쓰면 오른발 잡이 선수들 반대발 윙어 그렇죠 반대발 윙어들 많이 쓰는데 이 선수는 왼쪽에 쓰면서 왼발 윙어예요 음 정발 윙어죠 그런데 이 선수가 측면돌파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긱스 같은 플레이들 많이 하죠 아 약간 적고 들어와서 네 적고도 들어오고 뭐 측면으로도 나가고 하면서 자유자재로 왔다갔다 하는 딱 봐도 경기수가 많죠 네 아주 어린 선수인데 19경기에서 나왔고 뭐 3골 이도움 1500분 저게 올 시즌 나리가만이에요 네 나리가만 나리가만 오우 진짜 많이 뛰었네 네 진짜 많이 뛰고 있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세비야에서도 이제 다음 시즌 바로 복귀시켜서 그러니까요 주전으로 쓰고 싶어하는 선수 중 1초 이청용이라는데 1초 이청용 아니 뭔지 알 것 같아 잔나비요 그런 잔나비 닮았네요 두 번째는 뭐 많이들 아시는 선수일 수도 있는데 이사크 네 스웨덴 출신 선수고 뭐 키도 크고 뭐 워낙 이제 덩치도 있고 한 선수죠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도르트문트 네 에서 이제 소시에다드로 지난 시즌부터 이제 이적을 했죠 그런데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도르트문트가 이제 공격수를 잘 키우는 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크가 워낙 이제 미래에 잘 될 것 같으니까 또 바이백을 붙여놨습니다 어 네 원래 그 질라탄하고 많이 비교가 됐는데 맞아요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뭐 어린 질라탄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 선수가 사실은 질라탄과보다는 조금 이제 호리호리한 체형이라서 좀 더 이렇게 약간 좀 더 이렇게 기술적인 느낌을 더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유망주일 때 같이 뛰었던 오바메양 같은 느낌이 많이 나죠 그래서 오바메양도 최전방에서 뛸 때 이제 뭐 측면으로 많이 빠져있다가 침투하는 플레이 많이 하잖아요 스피드 가지고 이 선수도 이제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들 아시는 패드리 이 선수야 뭐 올 시즌 최고의 유망주라고 할 수 있겠죠 바라서로나가 뭐 이래저래 뭐 어린 재능들이 많은데 네 좀 약간 약간 막 막 느낌 있는 정도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패드리만큼은 찐이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한 선수니까 그 이제 트링캉 영입하고 나서 이제 패드리를 조금 후보선수 그냥 기대가 되는 유망주 정도로 영입을 했었는데 쿠완 감독이 이번 시즌 주전으로 사용하면서 뭐 이니에스타 느낌이 나게 정말 그런 느낌이 나게 플레이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트링캉하고는 트링캉하고는 어찌보면 이렇게 그 기대가 완전 역전된 선수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 0.28 당시는 트링캉이 막 와 이랬는데 네 아 뭐야 쟤 이런거고 패드리는 우이씨 저렇게 잘해? 실제로도 경기를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26경기 라리가에서만 저게 사실 대박이거든 이게 바르셀로나잖아 그렇죠 약간 사실 중화위권 팀에서 어린 선수가 기회를 잡는 것도 대단한데 바르셀로나에서 2002년생이 지금 저 정도의 스탯을 찍어주고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거거든 그렇죠 저렇게 이제 1600분이나 뛰게 했는데 이 선수가 부족함이 없어서 계속해서 뛰게 한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고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이 선수 한 10년 이상 바라볼 수 있는 또 나이 때니까 정말 힘이 되는 선수고 그리고 파티 나왔습니다 파티 나왔죠 부상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긴 하지만 맞아요 파티는 일단 뭐 지난 시즌부터 사실은 바르셀로나의 주전 공격수처럼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안수 파티 밑에 7경기 24경기 있는데 저 24경기가 지난 시즌 성적입니다 이 선수가 너무 잘하면서 그 메시와 그리즈만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또 꿰찼던 이런 선수고 시즌 초반에 임팩트만 보면 안수 파티가 제일 좋지 않았나 맞아요 진짜 약간 왼쪽 사이드에서 이렇게 파우드로 할 때 보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리그에서 스텝만 봐도 이번 시즌 7경기 나왔는데 4골과 1개의 도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다치기 전까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이번 시즌 또 갑자기 기량이 또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하겠구나 이랬는데 좀 큰 부상을 당해서 정말 아쉬운 선수죠 그래서 이 선수가 부상을 당할 반월판 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상이 또 당한 이후에 좀 후위적인 큰 부상들이고 공격수에게 조금 치명적인 부상일 수도 있으니까 이 선수가 좀 회복을 잘 해서 나오는게 바르셀로나한테 정말 중요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긴 시간 동안 기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모리바다 모리바다 사실 뭐 이름도 그렇지만 뛰는 거 보신 분들은 이렇게 몸이 어떤 유연함이나 피지컬적인 어떤 걸 보면 약간 포그바랑 많이 맞아요 포그바 같은 느낌이 많이 나죠 이 선수는 그리고 이미 뭐 17살이었나 그때 185인가 그래요 키가 이 선수는 뭐 피지컬적인 이미 재능을 타고났고 그런데 이제 그 피지컬적인 재능에 더해서 이제 축구적인 센스들 있어 있어 정말 타고났더라구요 딱 경기 뛰는 걸 보면 확실히 이렇게 뭔가 갖고 있는 사실 포그바도 그렇잖아 맞아요 잘 안 뛰는 거 같고 게으른 거 같은데 뭔가 번쩍번쩍 할 때 보면 아 갖고 있구나 모리바다 딱 보면 뭔가 많이 갖고 태어난 친구 맞아요 맞아요 몸도 그렇고 감각도 그렇고 사진인데 눈 오래 못 맞추시겠다 물론 이제 모리바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뛰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기록도 나와 있는데 아니면 뭐 코파델레이 같은 데서 좀 기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확실히 인상적이네요 네 조금 생소한 선수를 좀 골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네 존 몬카올라 저건 이제 혼이라고 해도 되구요 존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이 선수는 오사순하에서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98년생인데 오사순하의 굿박이 주전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 사실 나이는 살짝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앞에 선수들보다는 좀 있는데 경기수도 많고 뛴 시간도 많구요 이 선수가 최근에 오사순하가 수비적인 면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특히 오사순하가 수비적인 경기를 펼칠 때 굉장히 잘해주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수비라인 앞에서 이제 수비라인을 보호하는 역할들 그리고 뭐 풀백이 올라갔을 때 그런 공간들을 커버하는 플레이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마르카나 이런 스페인 매체들에서도 이제 이 선수를 조금 주목해 가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음 라인에스는 워낙 또 유명하시죠 네 이 선수도 뭐 유명하죠 이 선수는 뭐 멕시코 북적의 선수고 딱 보면은 경기 스타일 하는거 보면 그 멕시코 선배들을 보는 것 같아요 딱 볼을 잡았을 때 어 정말 볼을 안 뺏기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어 사실은 이번 시즌에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매체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유망주 중 한 명이고 음 특히 이 선수가 왼쪽 오른쪽 다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왼발을 사용할 때 뭐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수가 뭐 화려한 개인기를 보여주기보다는 좀 중앙으로 들어와서 좀 공격에 연결구리 역할을 해주는 요런 또 플레이들을 잘하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베티스가 볼을 점유 많이 하는 팀이잖아요 그런 팀 안에서 이제 로테이션을 돌릴 때 무조건 나오는 선수 중 한 명 음 음 이렇게 지금 보면 라인에서 뛰는 걸 보면 그 그냥 우리가 그동안 멕시코 출신들 빨리 뛰고 막 이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치차리토 같은 느낌 네 물론 뭐 약간의 위치나 이런 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진짜 기본적으로 많이 흔들어주고 막 열심히 뛰고 막 이런 느낌들이 좀 있죠 아 이강인 빼놓을 수 없는 선수 중 한 명이죠 이강인도 이제 라리가에서 손꼽히는 유망주 중 한 명이고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유망주 중 한 명이니까 어 이강인 선수를 사실은 라리가 유망주 명단에서 빼놓고 말할 순 없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음 그런데 사실 발렌시아에서 이번 시즌 아주 많이 못 뛰고 있죠 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게 이 앞에 이제 뭐 패들이나 이런 선수들을 보면 출전 시간이 엄청 많잖아요 음 그런데 이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을 보면 18경기 900분 음 특히나 이 선정기관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집어넣어가지고 수치를 뽑아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시간 특히 저 시간도 시간이 문제죠 경기도 경기지만 맞아요 적은 출전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번에 좀 영향을 미친 거고 하지만 갖고 있는 재능 자체만 놓고 보면 앞에 소개했던 선수들하고 뭐 지금 세호님이 생각하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 큰 차이가 없다 네 근데 이 선수 이강인 선수가 어 사실 저렇게 좀 적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고 있는데도 사실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와 정말 잘한다 이런 느낌이 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임팩트들을 많이 남겨줬고 음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뭐 스페인 매체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 이강인을 왜 안 쓰냐 발렌시아가 이렇게 어려운데 공격을 이강인 없으면 못하는데 왜 안 쓰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저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쿠보 쿠보 쿠보가 지금 11위에 뽑혔는데 왜 이강인이 없냐고 그렇죠 근데 쿠보는 뭐 일단 지난 시즌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35경기 넷골 5도움 하면서 이 선수가 뭐 사실 지난 시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잘했어요 잘했어요 축전이 35경기인데 네 그리고 그 마요르카에서 지난 시즌에 쿠보가 없으면 공격도 안 돌아가고 쿠보가 들어와서 공격 풀어주는 게 확실히 저 선수가 재능이 있다 아우 많이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건 있어 왼발 갖고 드립을 치고 가는 거다 맞아요 맞아요 잘하네 이런 느낌 잘해요 잘하죠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시즌 저 위에 저기 이제 위에가 숨세기가 오시지잖아요 네 문제는 시간이라고요 시간이 굉장히 너무 적어요 맞아요 23경기 나와서 공격 포인트가 없고 일단 아리라에서 700분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적과 관련한 데이터 많이 볼 때 어디를 보냐면 트랜스마크트 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트랜스마크트의 경향성이 뭐냐면 거기는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최근에 그런 활약을 이렇게 늦잖아요 맞아요 반영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 시즌 때는 원래 예전에 놓고 보면 피파 입세 이어 월드컵 할 때는 이강인이 더 위였다고요 쿠보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렇게 잘해주니까 역전이 이렇게 한번 됐어요 네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이렇게 다시 또 한번 크로스가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저 선정기간은 예전 데이터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쿠버도 좋은 선수입니다 맞아요 분명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레알마드리드의 또 좋은 재능 호드리구 이 호드리구는 뭐 네이마르와 많이 비교됐던 선수고 또 그 이제 바로 한 살 위인 이제 비니시우스와도 많이 비교되는 선수 네 중 한 명인데 이 선수는 어 비니시우스보다 이제 좋은 평가를 받는 지점 중 하나는 이제 생각보다 화려한 플레이보다는 간결하게 하는 플레이들이 많다 음 브라질에서 온 선수들이 굉장히 화려한 개인기에 좀 집착하고 또 그런 이제 자기 개인기 또 팀에 융화되지 못하는 플레이들이 많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 선수가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 이제 오자마자 팀에 좀 많이 잘 녹아드는 모습들 팀플레이를 많이 해주는 모습들 보면서 어 이 선수가 비니시우스보다 더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실제로 그래서 이번 시즌도 그렇고 지난 시즌도 그렇고 비니시우스가 좀 부진하니까 좀 호드리그도 좀 많이 나오고 출전 시간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비니시우스인데 이 비니시우스가 사실 레알마드리드에서 가장 기대하는 영입 중 하나였죠 브라질에서 지진한 지진 데려오면서 이 네이마르 넥스트 네이마르로 많이 불렸던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처음에 왔다 그랬을 때 영상 보고 오우 좋은데 막 그랬었는데 스피드도 엄청나고 드리블 돌파가 일단은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 화려함 속에서 이제 굉장히 또 볼도 안 뺏기고 브라질 영상 보면 이 선수의 가장 큰 단점은 폭발적인 스피드 드리블 돌파에 비해서 너무 세밀하지 못한 플레이가 많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또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벤제마가 벤제마가 벤제마한테 쟤한테 가면 볼 안 오니까 다신 주지마 프랑스어로 몰래 말했던 그럼 벤제마 잠탄거야 근데 그 경기 보면 그 전반전에 보면 벤제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여기서 탑3 한번 꼽아주십시오 이거 그냥 매우 굿봉 빼고 그냥 탑3 저는 이강인 굿봉 뺀겁니까 네 어 진짜요 네 왜 이강인입니까 이강인은 딱 볼을 잡을때마다 출전시간도 굉장히 적고 한데 사실 보여준거는 이강인 선수보다 많이 보여준 선수들이 많아요 더 훨씬 후보만 해도 이강인 선수보다는 성인무대에서 많이 보여주는게 많은 선수니까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적은 출전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볼을 잡았을 때 그 자기가 보여준 자신만의 플레이들 또 그 잠재력들을 보면 어 이 선수가 정말 다르구나 이 선수가 정말 큰 잠재력을 갖고 있구나 라는게 정말 느껴지더라구요 아 실제 경기를 보면 그쵸 이왕 국봉이 취하실건 1등 하지 왜 3위 줬어요 젠장한 선수가 젠장한 선수가 좀 많으니까 1위까지는 좀 그렇다 1위까지는 좀 그렇다 3위 정도면 적당하다 그리고 또 국봉이 좀 들어가긴 했죠 그쵸 브라이언 힐 아 그 타이밍에 수교수들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쵸 그쵸 그런 이제 자신만의 그런 독특한 리듬을 갖고 있고 음 그게 지금 어 라리가에서도 통하고 있고 1등 1등은 최고 누구냐 패드리 아 패드리 패드리는 뭐 이번 시즌 사실 압도적인 윙망주 순위에서 압도적인 순위에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해 네 정말 개잘해요 진짜 네 뭐 어쨌든 네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다양한 기관에서 저렇게 뭐 선정하잖아요 그쵸 뭐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요 뭐 아까 제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했지만 답이 어디있어요 선수 평가 맞아요 팀 평가하는데 답이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독은 저 선수를 되게 훌륭하다 볼 수도 있고 어떤 감독은 저 선수를 에이 그쵸 그쵸 그게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눈에 맞는 또 자기 선수들이 있으니까 재미로 보시면 된다 이런 것 맞아요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이렇게 정리하고